아니 그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세리머니도 혀를 내민 그 세리머니도 좀 있었고 그건 뭐 미리 좀 세리머니 좀 준비를 하신 거예요? 어떻습니까? 어... 세리머니를 사실 준비하고 하진 않아요 그냥 제 시그니처 세리머니만 끝나고 나서 이제 카메라 보고 하는데 그 순간에는 그냥 너무 좋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뭐 혓바닥도 나오고 그냥... 네, 그거는 저도 모르게 생각지도 못하게! 생각지도 못하게! 네, 그건 저도 혓바닥도 그냥 막 이렇게 나오고 네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저기 원래 하는 세리머니는 뭐예요? 원래 골 넣고 하는 조기성 선수의 세리머니 네, 원래 하는 건 이렇게 손을 까서 이제 하트 모양을 만든 다음에 요걸 요걸 만드는 거? 네, 이게... 네, 이게... 행운이라는 뜻이에요, 외국에서는 그래서 그냥 이거를 좀 제가 그냥 이렇게...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이렇게 하고... 요거 하죠, 요거 하죠 아니, 이거 좀 오랜만에 좀...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좀... 세리머니 한 번 좀 보여주세요 아, 혓바닥이요? 네... 아니, 저... 혓바닥이... 가볍게! 아니, 그렇죠? 조기성 선수도... 프로 마이너스이구나 네 토마스 모르를 보면 이거, 지금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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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올라왔네... 아... 팔로우 또 올랐어... 조셉, 지금 팔로우가 어떻게 되죠? 제가 79만명... 아, 진짜 많네요... 근데 거기서 이제... 가끔씩 5,000명씩 빠지고... 또 다시 사과를 하면 다시 들어오시고 네 사과를 하면 다시 들어오시면 엄격한 분들이 계세요 네 엄격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엄격한 분들이 한 만 분 정도가 프라이데이